가지 제철이 왔습니다. 가지, 아직도 볶거나 묻혀서만 드시나요? 구워서 양념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맛있는 구운 가지 볶음,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가지요. 오늘 마트에 갔더니 가지가 짠하고 등장한 거 있죠? 가지 제철입니다. 이 가지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 어떤 가지를 구매해야 좀 더 맛있고 또 신선한 가지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를 육안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지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고 잔가씨가 조금 나이는 것이 좋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보았을 때 보랏빛 광택 보이시나요? 이런 가지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주부님들 가지 구매하면 보통 어떤 요리 하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지 무침 또는 가지나물 이 두 가지 반찬도 너무 맛있지만 저는 이전에 식당을 할 때 손님들께 이 가지를 한번 절이고 살짝 구워서 양념장 만들어서 가볍게 볶아서 내어드렸더니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셨거든요. 오늘은 그 레시피를 이 영상에서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주의할 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완숙된 가지로 꼭 조리해 주시고요. 미숙한 가지로 하게 되면 미숙한 가지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지볶음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앞에 있는 가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출시한 요리왕 비록 밀키트는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나 더 보기를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구매 배송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챕터 1, 가지 손질하기입니다. 자, 가지 꼭지 안쪽 살짝 걷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는 볼에 물을 받거나 개수대에 가셔서 가지를 한번 깨끗이 뽀득뽀득한 소리가 나도록 씻어주세요. 그리고는 가지를 반으로 길게 갈라주세요. 가지를 써실 때는 이쪽은 쳐보면 탱탱하죠. 칼 넣다가 손 다칠 위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쪽, 수분이 많은 쪽으로 해서 칼을 넣어서 등분 내어주세요. 칼은 한 번, 두 번, 또 세 번에서 네 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2, 가지의 수분을 적당히 빼내고 식감을 살리고 풍미를 높이는 데 집중해 주세요. 손질한 가지, 넓은 볼에 모두 넣어주시고요. 소금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가볍게 한 번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5분간 절여주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가지에서 나온 수분을 닦아줄 거예요. 물에 절대 헹구시면 안 됩니다. 도마에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그리고는 절여놓았던 가지 모두 놓아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지에 송글송글하게 이렇게 수분 촉촉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이거를 키친타올로 한 번 닦아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해 가지에서 생긴 물기를 한 번 닦아주세요. 마른 팬 채로 약불로 올려주시고요. 광택 있는 쪽으로 해서 먼저 가지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뿌려 살짝 절이고 가지를 이 방식으로 구우면 가지의 식감은 더욱 쫄깃해지고 이후에 양념을 해도 물이 흥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구웠다면 가지를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에만 절여서 살짝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구운 가지를 접시에 옮겨 담아주세요. 챕터 3 감자 전분물은 꼭 만들어주세요. 감자 전분 1큰술에 물 3큰술 넣어주시고요. 개어서 전분물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불을 켜기 전에 식용유 1큰술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미림 1큰술 설탕 반큰술 만든 전분물에 전분물은 1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불을 켜서 양념을 한 번 보글보글 가볍게만 끓여줄 거예요. 오래 끓이실 필요 없이 한 번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는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때 바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만든 구운 가지 모두 넣어서 양념이 골고루 묻어날 수 있도록 묻혀주세요. 이러면 정말 맛있는 구운 가지 볶음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볶음 아닌 가지 무침 아닌 가지구이 볶음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서 자주에서 드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먹을 음식은요. 요리왕 비룡 밀키트 김치찌개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가지와 함께 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 제우기나 시오야키 볶음은 쿠팡이 2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비롱 김치찌개 밀키트는 현재 마이쉐프 공홈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조합이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가지와 김치찌개 한 번 같이 먹어볼게요. 음 아 가지 너무 맛있습니다. 각 맛이 완전 삼각되다 보니까 같이 먹어도 그냥 따로따로 먹는 느낌이 드네요. 음 국물 끝내줍니다. 이제 여름이라 캠핑도 가고 또 주말에 나들이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비룡 밀키트 꼭 한 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완전 퍼펙트예요. 그럼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은 제철 가지로 맛있는 무침 맛있는 볶음 맛있는 구이까지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로 가지 요리는 역시 비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